웬일로 결혼 얘기를 하더라. 아령이 우리 마주니한테 끌리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일이 의외로 쉬운데. 그 시절 잠시 맛보게 해줄까요? 어떻게요? 내일 은하 작가랑 인터뷰하기로 했어요. 역시 섭니다. 지금 전화 온 거예요? 네. 장소는? 종로 호텔이요. 나도 내일 거기서 약속했는데 동창. 그럼 웬 국장님이 저희 저녁 좀 사주세요. 그러지. 내 차로 가.